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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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잠시만! 아! 잘 갔다와요! 잘 갔다와요! 야! 점점해! 저희가 왜 타겠다고 해가지고 아! 저기로! 저기로! 잘 타봐! 나 어디 잡아! 오빠들 팔뚝 잡아 오빠들 팔뚝 5명이서 손을 꽉 잡아봐요 내가 더 무서워 잠깐만! 잠깐만! 정리 하고싶다 야! 야! 잠깐만! 잠깐만! 천천히 좀 가세요! 우와! 이거 빨간색 절대 딱 빨개졌어요! 아니요! 아니요! 아! 이건 쏠린다 쏠려! 우와! 이건 좀 무섭다! 야! 이건 아닌 것 같아! 이거 진짜 아니다! 정말요! 에이! 진짜! 그만! 에이! 아니다! 이건! 아니다! 아! 너무 높다! 에이! 에이! 진짜! 아! 에이! 아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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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은 아니야! 야! 나 토할 것 같아! 나 기절할 것 같아! 하나! 둘! 셋! 좋아! 으아아아아아악 이거 봐 이거 무서워 꼭대기에 꼭 한을 하나까지 갇혔어 우와 아 레알이야 야 노순이 아니 언니가 타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양보해준 것 같애 아 진짜 양보하기 잘했네 R.O.S.Y.요 죄송해요 소리 지내는 거 너무 웃기잖아 진짜 소리 지내는 거 너무 웃기잖아 소리 지내는 거 너무 웃기잖아 소리 지내는 거 너무 웃기잖아